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인천 출발 GTX-D 와이자 노선과 GTX-E 노선이 기존 도시철도 연장 노선과 유사의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두 노선은 인천시가 이미 추진 중인 서울 2호선 청라 연장과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과 노선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중복 투자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. GTX-D 와이자 노선은 영종도에서 출발해 서구 청라 가정지구를 거쳐 김포 검단 계양 등을 경유하며 광명 시흥 가산 신림을 지나 삼성역에서 잠실 강동 교산 팔당 방향으로 분기하는 노선입니다. GTX-E 노선은 영종도에서 출발해 청라 가정 계양작전 대장 등촌 DMC 연신내를 거쳐 평창 광운대 신내 구리 덕소를 영열합니다. 두 노선 모두 인천공항부터 청라 가정 작전 대장 구간을 공용합니다.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과 GTX-D 와이자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부터 인천 1호선 101여까지 유사한 경로를 따르며 이로 인해 두 노선의 중복 추진 시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서울 5호선의 경제적 타당성 BC 값이 0.8로 알려져 있는데 GTX-D 와이자 노선의 추진으로 이 값이 더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. 서울 5호선 청라 연장 노선은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, 서울 5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이른바 대장홍대선을 다시 인천 계양구와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. 이 노선 역시 GTX-D 노선과 2노선 청라 계양 노선과 비슷한 경로로 설계됐습니다. 이에 중복 투자 우려가 있습니다. 이상 인천투데이 AI 박규호 기자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